예 무지하게 이쁘네 와 제이프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유럽에서 살짝 인기가 많아요 빨리 말해봐 말해봐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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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말해봐 빨리 말해둘까요 빨리 말해봐 안 말해봐 시민숙 선생님 다영선수 반가워요 와 시민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팬이세요 항상 예쁘다고 제이엘님 위니사랑님 솜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제가 그 어디지 유리언니랑 같이 그거 거기 그 센터에 나갔는데 예 어 빨리 그 썰 좀 말해줘 빨리 센터에 나갔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다영선수를 안 쳐다본 사람이 없었어 진짜 다 그냥 남자고 여자고 그냥 눈이 그냥 다영선수한테 예 아 아 항상 그래요 항상 아 그래가지고 저 항상 나가면 그래요 제가 좀 유럽에서 먹히네요 아 근데 원래 유럽사람들이 아시아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던데 그것도 예뻐야 좋아야죠 너니까 시민이 가는거지 아무나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에요 저 못생겼어요 근데 저희팀 애들이 진짜 예뻐요 제가 느낀건데 저희팀 애들이 좀 여신인 애들이 많아요 너잖아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내가 다른팀하고 선수들하고 그걸 해봤잖아 게임을 해봤잖아요 근데 게임을 해봤는데 와 저희팀이 진짜 예뻐요 우리팀이 그거 우리팀이 좀 얼굴마당이에요 몸매랑 얼굴 마당 아 진짜예요 왜냐면 보셨잖아요 다른팀 선수들 저는 다영선수 찍느라고 볼 경황이 없죠 저는 누가 이쁘냐면요 안나 안나 진짜 예뻐요 그리고 마리아라는 10번 선수가 진짜 예뻐요 저는 처음에 한국 딱 왔는데 안나를 아 한국에 왔는데 그리스에 딱 왔어요 근데 그리스에 딱 왔는데 안나를 보고 와 진짜 미쳤다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너무 아름다웠다 전 진짜 와 나 쟤 오징어구나 근데 그 다음에 마리아가 등장을 했어요 와 마리아 보고 진짜 저 여자 보고 반한 적 없거든요 와 나 살면서 여자 보고 반한 적은 처음이에요 와 마리아 보고 와 진짜 봤어? 진짜 예뻐요 추임새 추임새 와 진짜 예뻐요 제가 가끔씩 운동하다가 마리아 사다보면 멍때려요 너무 예뻐가지고 안나랑 보고 있으면 그 둘이 얼굴마당이에요 안나 안 나와요? 안나 아까 갔어요 그리고 폴리 그 폴리라는 선수 이오완나 아 이오완나 이오완나도 진짜 예뻐요 뭔가 그 뭐라고 해야지 고급진 얼굴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팀 센터 선수들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마르티나 마르티나가 진짜 예뻐요 마르티나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엘리 엘리사벳도 예뻐요 맞아요 엘리도 진짜 예뻐요 얼굴이 조그만데 그리고 스탑 진짜 예뻐요 스탑은 또 스마일러에요 이게 웃을 때 다 칭찬해 다 칭찬하면 되고 제키나 선생님이 보스턴에 계신 선생님이신데 기억하실 거예요 다영이가 제일 이쁘 감사합니다 제일 이쁘지 진짜 예뻐요 애들이 다 예뻐요 다 나오네요 아 근데 제일 인정한 순간 안나랑 마리아 그 다음에 폴리 그리고 스탑하고 엘리 진짜 예뻐요 여기 이쁜 순서 19번, 10번, 13번, 8번 이런식으로 나간다고 19번 이다영 선수 아 진짜요? 19번 이다영 마르티나도 진짜 예뻐요 마르티나가 리베로 1번이요 이목구비가 마르티나가 제일 예뻐요 마르티나가 이목구비는 제일 예뻐요 눈하고 코가 최갑선생님 삐동은요 삐동 이쁘죠? 아 삐동은 귀여운 편이에요 네 삐동은 이쁜데 귀여워요 삐동 선수가 이다영 선수랑 동갑이에요 네 맞아 친구에요 생일도 얼마 차이 안나요 근데 맞아요 근데 생일도 얼마 차이 안나 피동 생일이 언제에요? 20일인가 너라고 차이 얼마 안나 그 와중에 다영 선수 제일 이쁘다고 그치 다 예쁘다는 얘기만 하시네 저요? 배구나 잘해야죠 재키너 선생님 게임할때가 제일 이쁘다고 맞아요 맞아요 게임할때 제일 이쁘지 재키너 선생님이 다롱이는 미모로는 바퀴브방크 하면 딱 어울린다고 미모로는 제가 바퀴브방크가 이쁜사람 맞나요? 없으니까 가면 되는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? 근데 진짜 우리팀이 최고에요 우리팀이 진짜 우리팀이 너무 이쁜사람도 너무 많아요 제가 바퀴브방크가 이쁜사람이 들어있어서